한국 선수 중에서 늦게 온 선수가 누가 있어요? 한승빈 한승빈이 제일 늦어요? 단독 1위? 한승빈은요 혹시 늦게 타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? 한승수, 정지석 아마 둘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수고해요 지금 아 어디까지 오는 거야 집에까지 오세요 집에까지 오셨어요 지석 여기가 막내 자리인데 내가 스스로 초심을 내지 않겠다 왜 이렇게 이렇게 타서 내가 니 잘 늦게 탈기라 이야기하는데 왜 무슨 일이야 이기가 없나 우리 지석이? 뭐 하면서 왜 서 여기 바라바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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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황소귀비만 타면 네 안 놀래시네 Marco 아 진짜 갑자기 나와드냐? 어우, 아쉬웠습니다.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? 아 제가 또 이거 비즈니스 이거. 아 죽는 거야? 감사합니다. 형들 한 번 해줘라. 아 힘들어. 다음에 한 번 탄산톡 CF 어때요? 탄산톡 CF. 왜 넌 차에 타고 뭐 하냐? 감독님의 자리시죠? 제가 잠깐 들렸어요. 뭐야 너 여기까지 타야 돼. 뭐야 카메라 왜 이렇게 나와. 너무 무서워. 우승한다. 화이팅. 그럼 퇴근해야 돼. 황승빈이가 늦는다는데 황승빈이가. 승빈이 항상 제일 늦게 사는데. 그렇죠. 그래서 저희 승빈이 때로 들어온 거예요. 에이스 늦게 사는 거예요. 에이스? 왜 이렇게 에이스 아니에요? 왜 이렇게 일찍 사셨어요? 에이스. 결과가고 끝났어요. 결과가 끝나셨어요? 에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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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두꺼워요. 왜 이렇게 두꺼워. 지금 다리 장난 아니에요. 최고차입니다. 원래 배구 실행으로 하는 거예요. 막 던지면 사실 사람은 더 재밌어요.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어차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.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. 이거 짱이다 이거 뭐야. 백광이 한마디 해. 팬에게 한마디. 이거 뭐 많이 주세요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회장님 왔다 회장님. 회장님 왔다 회장님. 회장님이세요? 네. 자리 어디세요 그러면? 저요 옆에 제가 비쌉니다. 원래 벌써 해서 욕했을 건데 지금. 카메라 했다고 지금. 아 진짜. 누가 폭세. 누가 폭세. 이거 카. 황승민 안 탔잖아요. 황승민. 소지석보다 김규민. 그렇죠. 자 소지석 김규민. 티라노. 소지석 김규민. 티라노. 소지석 김규민. 소지석 김규민. 소지석 보다 김우빈이지 이랬어요. 등바를 하면 김규민이지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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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martGABox가. 아니 김호빈 이래. 아 나는 점점이 마음에 안들어. 나도 마음에 안 들어. 나 저 발 잘 가려서 하는데. consistency들이aty다 어제야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그거라니까 로꼬머리니까 로꼬머 아닐 자 Mean. 족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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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고 복고 빵 질거야? 뚜레쥬레 오 성태야? 응 많이 미야 됐어요 형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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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많이 미야 됐어요 너무 잘 그려진 형인데? 형 이거 저래요 형이 와 엄마야 가보러 간지 해야겠다 형 카메라에 이거 렌즈 얼마야? 뽑으면 촬영 안 되지 닮았어 닮았어 안 닮았다 해주세요 형이 왜 이렇게 느려요 늦어요 맨날 팬미팅 개념이 없어서 늦겠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서 니가 그런만한 작용은 없는데 야 야 야 왜 이러세요 뭐 싼다 진짜 블록키 손맛도 보고 손에도 손맛도 보고 맛있었습니다 그럼 갈게요 야 결혼해봐라 카메라 얼마에요? 카메라 사준대요 어 진짜? 500 멀치지 말고 떵값이에요 500 껌값이에요 5000 표현대요 다닐라 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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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p 서비스